정말 회장님 손자분이셨습니까? 화경 아가씨가 데려온 분이?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몰라. 네? 그게 무슨... 윤더빈이었으면 골치 아팠을 거야. 똑똑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능력까지 갖췄을 테니까. 근데 윤재빈 그 녀석은 내생대가 될 만한 그릇이 못 돼. 사업에도 관심 없어 보이고. 다행입니다. 근데 화경이가 그 녀석하고 결혼한다고 나선다면 윤재빈을 방패삼아 미성을 삼키려고 들겠지. 참, 한주원은? 퇴원하셨습니다. 어때요? 회의해보니까? 다들 열정이 대단하던데요?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돼요. 내가 걱정되는 건 우리 일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우정씨가 다치게 되면 어쩌나. 나만 위험하겠어요? 도빈씨도 마찬가지일 텐데. 다른 방송사에서 연락 오면 면접 봐요. 알았어요. 연락 오는 데가 없다는 게 문제죠. 엄마, 우철이랑 같이 장 보러 갔었어? 네. 우리 우철이 엄마 대신 물건도 고르고 계산도 했어. 잘했다, 우리 우철이. 배고파. 밥 해줘. 두 사람이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거 알아. 하지만 난 우리 우정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도빈씨 어머니가 걸려. 죄송합니다, 한 선배님. 엄마, 내가 도빈씨 어머니께 더 잘할게. 그러니까 엄만 반대하지 말아줘. 부탁이야. 엄마도 사람이야. 귀한 내 딸 싫다는 집안 아들 환영 못해. 저 우정씨 많이 좋아합니다. 저희 어머니는 제가 꼭 설득할게요. 많이 언짢으시더라도 선배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용신 녀석, 이야기 좀 합시다. 아버지. 넌 가만히 있어! 왜,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뭐? 유전자 검사.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끝한 짓을 꾸며?